어? 다녀왔다 어? 이모다 이모! 아 우리 조카 잘 지냈어? 뉴질랜드로 이민가니까 좋아? 엄청 좋아 아직 저금중인데 여기 공기도 맑고 지낼만해 그렇구나 보고싶어 이모 근데 너는 직장다니느라고 얼굴이 엄청 훌쭉해졌다 힘들어? 뉴질랜드가 녹용이 유명하잖아 좋은 녹용 보낼테니까 약 해먹어? 어? 안그래도 몸이 허했는데 고마워 이모 음...좋아 대박 잘생긴 원장님한테 가서 녹용 틈뿍 들어간 한약 지어달라 해야지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유명하님 어디가 안 오세요? 아 저 요즘 몸이 너무 허해서 다음에 녹용 잔뜩 들어간 부약 좀 지어 주세요 안녕? 아... 이렇게 녹용 가지고 오셔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번 달 카드값 간신히 맞춰놨는데 대상자도 쪽팔릴 수도 없고 제가 녹용이 듬뿍 들어간 한약으로 처방해 드릴게요 네 한의원은 의료기관입니다 식약처를 통해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규격한약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오시면 안 돼요 네 유나님 어디가 안좋으세요? 잠시만요 왜?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왜? 난 연기하는거야 웃으면서 돼야지 사람을